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.15 총선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예비 후보자 등 2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예비 후보자 A씨는 지난달 연 기자회견에서 소속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자원봉사 B씨는 A씨와 공모해 휴대전화로 고등학교 동문 천여 명에게 동일한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